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우리 수협에서 가공한 멸치. 아, 멸치. 가공된 거? 일반 냉동으로 틀려서 세포가 살아있어요. 아, 멸치. 손질이 다 돼있어서 너무 좋네. 식초 물에 조금 담가놨다가. 올리브유를 충분히 부어주세요. 잠기게 부어주세요. 얼마나 많은 꽃들이 끓여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그걸 파스타만 그냥 해서 먹으면 되겠지. 많이. 그렇게도 연습을 만들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바른 것 같고. 복숭아. 복숭아 어디 있어요? 복숭아 씻어서 닦아갖고 예쁘게 접수도 하고. 저는 깻잎 따서. 씻어서 잘게 썰어주세요. 네. 깻잎 다 땄는데 거의. 먹을 게 없네. 어린아이들까지 모조리 됐고. 언니 이게 얇게 썰 수 있는 깻잎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쪼금해서. 정말 모든 애들을. 그래도 얘도 한번. 귀엽게 썰어주세요. 거의 어린이 죄송합니다. 왜 없지 깻잎이. 맛있다. 내가 만든 앤초비. 내가 만든 앤초비. 박수. 너무 많아. 먹기 때문에 문을 내놔. itäimo. 진짜. 이렇게. 바로 끓인. 띄는 포함료를 사이에서. 끓인. 띄는 좀 더 좋아해. 나는 네가ρε한게 보니 양배사. 입니다. 바로 enmity. 이렇게. 진짜 그래도 꽤 이슈요. 그냥 개코밖에 못 하겠네. 하나 먹어도 돼요? 하나 먹어도 되지. 얘는 썩었으니까 내가 먹어야겠다. 네가 먹어. 달아. 복숭아가 황덩 언니 너무 물러서. 나는 저거 금방 하니까 너희 상 차리면. 바로 차릴 수 있어 언니. 바로 차릴 수 있어. 소금을 일단 먼저 넣어놓고. 급속냉동 좀 시켜야겠다 이거. 이거 뭐야? 주민 언니 간 거야? 나는 급속냉동 하려고. 시원하게 먹으려고. 이따 먹지 마라. 너 진짜 너 두고 번다. 뭘 먹지 말해? 몰라요. 뭐든 서로 의심하는 중. 아이 누나한테. 진짜 그러니까요. 살짝 간 할게요. 살짝만 하세요. 케첩 올릴 거예요. 네. 네. 와우. 그냥 먹음직소스. 와 언니. 이건 약불로 해요? 왜요? 왜? 코가 금방 타서. 어우, 냄새. 내가 좋아. 식재료를 이렇게 처음 해 봐요. 연어 먹을 때 있는 애 있잖아요. 그렇죠? 생연어 먹을 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맛있겠다.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올리브 많이. 엔추비 들어갔어요? 엔추비 넣었습니다. 이제 넣을 거예요. 냄새 나 봐. 오, 오. 야, 이게 마루, 마루가 이게 진짜 좋구나. 오늘 진짜 무계획이네요. 나? 우리. 아니, 누나. 어? 우리 혼자 찔려서. 우리, 우리. 우리? 어떻게 되겠지? 완전 무계획이잖아요, 지금. 진짜 무계획이네, 진짜. 그런데 누나. 요즘 하체에요? 나 원래 꼬끼리 다리야. 아우, 절로가 뜨거워. 아우, 왜 그래? 원래 뜨거운 남자예요. 너무 들이대네. 아우, 주책맞게 진짜. 와, 멋있어. 진짜 많다. 한 봉치 다 하면 이렇게 오인군요. 그럼 이제 깻잎을. 깻잎을 드릴게요. 얘는 호르르 해야지. 와. 잘 말려. 우와, 완성. 우와.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잘해. 대박, 대박. 너무 예쁘게 생겼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깻잎이야, 진짜.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음. 은진이가 아주 아우, 주방 보조를 아주 끝내주게. 요리를 말고. 보조만 계속 40년 이상. 이 얘기를 살고 싶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더우네. 승내로 가네. 잘 먹겠습니다, 언니. 우리의 남의 맨쪽이. 남의 멀치. 맛있어요? 언니 봅시다.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올리브 맛있어. 까만부어 맛있네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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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언니. 맛있다, 자꾸. 맛있지? 맛있어. 혼자서.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언니. 그렇게도 연재비를 만들 수 있구나. 너무 맛있어. 맛있다. 파스타 맛있다. 발 봐봐, 닥스야. 뭉개졌나? 귀여워. 귀여워. 발 말랐어. 인승전 하나 찍어야지. 5시 발 모아서, 아, 4시. 무서워, 5시래. 뭐야. 뜨거워. 몰라. 그런 말이 왜 나왔어? 언니 옆에. 깜짝이야. 왜 그래. 깜짝이야. 장난. 다 먹었다.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언니, 이거 대박이야. 아이고. 복사봐, 진짜. 8개. 달걀 8개. 아, 또 발까지 후식으로 먹다니. 근데 그 줄기를 왜 빼는 거예요? 좀 거치니까. 쌈 싸먹었대. 한번 부드럽게 먹으려고. 아, 이야. 그냥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찌면 좀 부드러우니까. 구차는 거 아니에요. 구차는 일이에요. 다 했어, 언니. 이제 삶으면 되죠? 찌면 되지.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잊지 말고 복숭아점에. 뒤집어, 뒤집어. 복숭아 에이드를. 뒤집어. 살짝 뒤집어가지고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야 되죠, 언니? 맛있겠다. 접시에 세팅. 얘는 접시에 세팅해도 될 것 같고. 계란말이는 그냥. 저한테 맡겨주시면 어때요? 제가 한번. 네가 알아서 해 봐. 넣고 싶은 거 해 볼게요. 일단 여기다가. 해놓고. 다시 씻겠습니다. 아유, 너 너무 대충 씻어. 보여 죽었어. 나도 알 수 있다. 네? 또 기깔나게 한번 해 볼게요. 맛있게 부탁드립니다. 오예. 아유. 아유, 너 너무 대충 씻어. 느낌이 오고 있어. 뭐 하냐? 저 계란말이 맡은 사람이라서. 오, 요리를 맡았구나. 누나가 계란말이 맛있게. 야, 안 듣고 가요? 누나가, 다시 해. 누나가 계란말이 맛있게 해서 단백질 보충해줄게. 보충해줄게. 야, 대답 안 하냐? 그래라. 고맙다고 해야지, 고맙다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넣으시네요. 네. 이렇게 편식하는 아이도 다 먹을 수 있도록 씻고만 넣을게요. 그러면 아직 좀 시간이 걸립니다요. 여기에 무 이만큼만 이렇게 해서 주고 황태국에 들어가는 무 납작하게 써는 거고 좀 해줘요. 두 가지 버전으로? 네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니, 이 정도면 되겠죠? 아니, 황태가 저만큼이니까 더 있어. 좀 더 해야 돼? 응. 아, 그거를 굴리고 볶고. 응. 그래서 수분을 싹 말려줘요. 어우, 벌써 고소한. 고소한 맛이. 향이 확 나네. 언니, 무 이 정도면 됐잖아요. 됐죠?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해놨고 이거 해놨고. 은진이가 오늘 우리를 많이 못 도와줄 것 같아. 얘가 자기 요리가 하나 생기는 바람에. 오늘 은진이 계란말이 너무 기대된다. 언니, 이제 기대해 주세요. 언니가 근데. 아, 그건 좀 해봤나 봐. 팁을. 아니요, 안 해봤어요. 팁을 하나 줘도 되겠니? 어, 네. 팁 준다고 또 언니, 어, 저 언니 왜 저래 이런 거 아니겠지? 네, 어, 저 언니 왜 저래. 응. 왜 저래. 한 스푼만 넣어요. 근데. 무슨 맛이에요? 뭐예요? 약간 기린내를 살짝 묻어주는 거지. 아, 느낌이 그런 거구나. 너 몇 개 할 거야? 모르겠어요. 느낌. 마음 가는 대로. 10개는 해야지. 맞아, 맞아. 10개 하고. 오케이, 두 숟가락. 언니, 소금 간은? 소금 간은 해야지. 소금은 10개는. 뭐지? 네가 느낌으로 해봐 봐. 언니, 진짜 그거 제가 느낌으로 해볼게요. 나도 할 수 있어. 저란말이 잘하기가 어려워. 잘 해볼게요. 괜찮은데, 뭐야? 아, 그래요? 천천히 차분하게 하면 될 거 같아. 네,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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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조금 낮출까? 아, 낮출? 너무 금방 터져. 네. 이거 맞지. 천천히 이제. 천천히 이제. 천천히 기다려서. 퍼두르잖아. 그리고 이렇게 두꺼우면 이 안에까지 익기가 힘들거든? 조금 얇게 깔면 더 좋을 거 같아. 얘를 조금 이쪽으로 당기면 얘가 이제 좀 얇게 퍼질 거야. 칼아. 칼아. 뭔가를 하고 있어. 어, 오케이. 오. 뭔가를 하고 있어. 아, 덮고 힘드네. 비주얼 뭐 끝났다, 은채아. 야채도 엄청 많이 넣었어. 이야, 거의 뭐 피자빵 수준이야. 좋아. 안에 괜찮다, 은채아. 아, 그래요? 뭐야? 예쁜 플레이트에다가. 나도 할 수 있어. 야, 진영아, 진영아. 이거 좀 내줄래? 응. 잘했다. 3마디 더 해. 잘했어, 맛있겠다. 은진 누나 오늘 성공했네. 이거 메인에 놔둘게. 아, 시원하겠다, 아주. 아, 무도 넣고. 이야, 대박이다. 아, 무슨 뭐 제사상 올리는 거 같은데. 집안 어르신께서 이렇게 써주시고. 아, 맛있겠다. 누나, 이거 약간 제사상 느낌이야 지금. 어머어머, 그러네? 여기, 여기. 어디, 이번에 대학들은 갔는가? 네. 잘 지내셨죠? 너무 못 찾아도 돼서 죄송합니다. 너무 안 오더라, 니들. 어떻게. 그럼. 세배하면 용돈 주시나요? 저희 성인이라서 많이 주셔야 되는데. 돈이 없다. 진짜. 정신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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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마늘 좀 넣어줘. 네, 마늘, 마늘. 몇 숟갈이요? 한 숟갈. 한 숟가락 금뿍. 이거 다 넣어주셔야 되는데. 너만을 사랑한단 말이야. 아우. 실망이야, 너만을. 어머니. 너무 실망이야, 너만을. 우리 다 한 거야, 그러면? 이것만 되면 나가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아까 된장 냄새가 났구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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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뭐가 또 있네요? 이게 뭐야? 떴죠. 아, 그래서 우리 된장 냄새가 났어. 아퍼요? 아직 아니야? 이게 야식이야, 이거야. 네, 네? 와, 맛있겠다, 언니. 무슨 뚝딱이가 뚝딱이네. 팔팔, 팔팔 풀어야 돼. 와. 너무 맛있겠다. 무슨 손으로 만들면 뚝딱이 이렇게 해버리네. 그래. 다 앉으셔도 되고. 너무 맛있겠다. 그럼 줌면 누나 밥이랑 바꾼다.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밥도 맛있겠고. 와, 밥도 맛있겠고. 뭐요? 어? 응, 전혀 안 매워요. 뭐 할 줄 아냐, 오늘. 아니, 살짝 배터리 들어왔는데 전혀 안 매워요. 배꼬내져. 배꼬내져. 음! 아, 일단 괜찮아요. 이거, 이거. 배꼬내져. 아이, 김물 너무 맛있다. 좋다, 좋다. 일단 괜찮아요. 이거, 이거. 와. 매운 고추인가 봐, 이게. 성냥, 성냥. 아이, 이 김물 너무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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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궁금해, 된장이. 맞아. 된장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야채 육즙 넣어야 돼, 짜니까. 맛있어. 야채를. 밥을 써? 밥을 써? 밥 먹었는데. 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건 무슨 환한 맛인데? 음. 맛있어. 은진이가 만든 걸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은진이는 케첩을 좀 부... 진짜, 여기.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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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케첩을 듬뿍. 언니, 케첩을 듬뿍. 간 다져있어. 그래요? 그래요? 심지어 맛있어. 오케이. 맛있지? 아는 맛이다. 아는 맛이다. 아는 맛이다. 그냥 아는 맛이다. 이런 말이 이거 안주로 이거 먹으면 엄청 푸짐하게, 두툼하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딱 그거네. 됐겠네. 맛있다. 맛있다. 잘했어. 잘했다. 다행이야. 맛있어. 근데 확실히 하면 들어. 근데 이거 하나 하는 시간이 정원이 이것저것 다 하는 시간이었어. 그거 하고 뭐. 너 집에서 자꾸 해봐. 응. 그래야겠다. 계란말이는 진짜. 진짜 여기 오면 정말 잘 먹어. 응. 기뻐 기뻐. 기뻐 기뻐. 됐지, 나도 국물만 조금만 더 주라. 그렇지? 국물 언니. 끝내줘, 진짜. 응, 끝내줘 언니. 와, 근데 오늘도 해가. 응. 와. 너 벌써 얼굴에 그냥 땀이 그냥. 그러니까 장난 아닌데요, 지금? 응, 그럼. 와, 해 뿌까. 와우. 와, 이거 진짜 죽음이다, 이거는. 이거 들고 안으로 들어갈까? 그렇다면. 들고 안으로 들어가. 응. 아, 선배님 죄송해요. 아, 선배님 죄송해요. 아, 선배님. 하나, 둘, 셋. 드시고 있는데 우리가 뺏은 거야. 어떡해, 선배님. 나는 분명히 먹고 있던데. 분명히 한 숟가락을 먹었는데 다음 숟가락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 선배님 죄송해요. 밥상이 사라져. 아니, 우리는 말이 떨어지면 바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랑. 안 그러면 정원이한테 혼나거든. 야. 빨리 와요, 마저 먹어요. 선배님 마저 드세요. 야, 이게. 이거 봐. 금방, 금방 이거 봐. 금방 괜찮아졌는데. 와. 참을성이 없어서. 추진력이 엄청나네. 이야, 기가 막히다. 깨질 없지. 잠깐 꿈만 꿇고 갔다. 이야. 아, 진짜 웃기다. 기가 막히네. 이야, 진짜 여기 들어오니까 살 것 같다. 여기 와. 아침은 간단히 먹고. 일하러 가야지, 인데요. 언니, 그러면 이거 양파를 어떻게. 잘 된지는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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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소세지도 잘게. 뭐 하려고 그랬지? 매워? 네. 어우. 매워?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죠, 언니. 맞아요. 네. 올리브유그를 찾아 넣어야지. 프라이팬 좀 꺼내주세요. 프라이팬이 몇 개. 이거 너무 작아요. 작죠? 이거 두 개. 어. 이렇게 두 개요? 아니, 이거 누가 썰었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길게 썰었니? 제가 했다고요. 가위를 썰어. 그러게 일을 왜 두 번 하니? 잘게, 잘게 했잖아. 내가 잘게 썰렁했잖아. 정말 잘못했다고요.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대충하고 그럴 거야? 소세지가 많구나. 나는 오일리한 걸 싫어하니까 오히려 조금만 넣을게요. 네. 알았어. 뭐라고? 뭐라고 그랬니, 지금? 아,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뭐라고 그랬어? 소금, 후추 뿌려라. 소금, 후추. 소금, 후추. 그것은 다 됐어. 이제 착, 착. еп 당 감사합니다. 아, nonprofit. veulent, 불러 residentst должен dir 저희 팬이 체크인ytRRR 아.. 물안에 넣어주고 우리가 이게 물통이 있으면 그 통에다가 물통! 언니 여기 있어! 시원하게 만들어서 달달달달 따라 먹으면 되는데 커피를 따뜻한 물로 일단은 오린 다음에 여기다가 얼음 넣고 오르르 콩콩해서 나 왜 이렇게 똑똑해! 낯선 까면 편지를 잘해 어머머머! 어머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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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지? 손이 막 이렇게 가서 엉덩이하게 몸이 막 풀려 지금 밀렸어요? 반대쪽도 되나 보는 거야 잘 익었는데? 너무 좋죠? 뭐지? 또 그런가? 뿅도 없고. 이런 느낌으로? 됐어. 끝. 어머 어머. 어머 꽃은 뭐예요? 플레이팅. 어머! 어머 어디서? 하단에서 잘랐어. 어머 너무 예쁘잖아. 어우 진짜. 또 에프들. 역시 예쁜 건 위험해. 너무 귀엽다. 아침부터 감수성 진짜 폭발한다 폭발해. 진짜 너무 귀엽다. 언니 어떻게 플레이팅. 어우 좀 시겹쳤어. 예쁘다. 우유 어디 있어?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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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구나. 음료 파트. 네. 은진 씨 오세요. 네. 식사해야죠. 맛있겠다. 아메게스 넣어줘. 맛있지? 맛있지? 응. 맛있지? 응.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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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집에서 완전 해 먹고 싶은 맛이야. 너무 맛있어. 집에서 완전 해 먹고 싶은 맛이야. 미쳤다. 미쳤다. 진짜 맛있었는 거야? 진짜 맛있었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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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끝났어. 언니 뭐 드려? 언니 뭐 갖고 있어? 일단 다 먹어. 아니, 언니 이거 가져가세요. 치즈 많은 걸로. 참 달아. 커피 너무 맛있다. 보루차 같아. 아침 조합 너무 좋다. 그런데 든든한데요? 간단하고. 신랑 해줘. 좋아하겠다. 언니는 집에서 이것저것 그냥 꺼내서 대충 먹고 이러지는 않고 뭔가 뚝딱. 나는 미리 2, 3일 전까지 메뉴 정해놔. 그래서 장을 봐. 데이다, 데이. 시킬 때도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메뉴 대로 시키는 거야. 그럼 아침이라서 너무 귀찮아서 대충 반찬만 꺼내놓고 이런 거 안 해요? 거의 안 하면. 와. 언니 오늘 그럼. 너무 먹어. 몇 번을 얘기해. 오늘 뭘 수확 타느냐 했다면서. 아, 맞다, 맞다. 아우, 쏘리. 이거 뭐야, 이거? 오늘 홍합밥 하려고 그래. 원래 카스테라 하려고 그랬는데. 고성이 또 홍아리가 원래 유명하대. 그 콩나물국에 두부 넣을 수 있어? 응, 넣을 수 있어, 언니. 네. 와, 홍합 많다. 이거. 홍합 많이 들어가면 더 맛있겠지? 네, 언니. 밥에. 좀 여유 있게 넣어요. 많이 하세요. 홍합 반, 쌀반. 응? 홍합 반, 쌀반 맛있을 것 같아. 너는 저리 가 있어. 밥도 아직 별로면 10분 남았고. 네. 일단 국 먼저 끓여놓으시고요. 네네. 어, 앉아. 포인트, 포인트. 다 먹어요. 어머. 내 국물. 홍합 국물. 옆, 뒤에 뒤에. 어, 깜짝이야. 내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하지 마세요. 아니 안 먹어요. finer게. 네. 저는Starort 몇 번이 쌀떡이 쌀떡이 쌀떡이nt. 굳이 쌀떡이 쌀떡이. 자,DIY 뱀엄엄엄엄. 먹고 싶다 했지? 네, 풍성하게. 그래서 언니 이거를 쫑쫑쫑 쓸어줘? 어. 아주, 아주 잘게. 잘게, 잘게. 너무 맛있겠다. 파양이. 좀 들어가야지. 약돌이지? 어이, 넥수. 왜? 원, 투, 쓰리. 가자. 하나, 둘, 셋. 땡큐. 와... 역시요. 가자, 가자. 됐어요? 가죠, 가죠. 우와, 스크진하다. 와, 다 핸드 메이드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우와, 이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우와, 우와, 우와. 날라. 진짜? 끝내줘? 너무 맛있다. 이거 계속 리필해서 먹을 수 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 미쳤다. 우리가 만든 거. 너무 맛있다. 수제, 수제. 홍고거 향이 확 나. 홍고밥 좀 먹어봐. 맛있다. 맛있어. 밥을 또 언제 한 거라? 밥을 해 놓고 있어. 음, 너무 맛있다. 얼큰해. 화내 걸려, 조심히 안 해. 콩나물국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걸 또 거기 밥을 다 비벼 드시려고 그러죠? 그렇게. 맛을 봐야겠죠? 그냥 막 만드는 양념이 아니야. 생긴 건 똑같은 빨간색인데 맛이 하나하나 용도의 맛과 다르네. 다 달라, 다 달라. 파김치 양념 다르고 어제 장어용 양념 다르고 맞아, 맞아. 이거 양념 다르고 다... 와... 다 다르지. 확실히 생각이 있으신 거지? 응. 용도대로 만들. 왜 이래? 왜 이렇게 칭찬이야? 부끄럽게. 왜 부끄러워하지? 너무 부끄러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상추 뜯어올야 되고. 응. 뜯어올래? 지금 뜯어와? 이거 같이 갈래요? 응? 봅시다. 아, 여기. 상추가 어디 있어? 상추 여기 있네. 상추가 진짜 몇 자가 없네. 어제 왜 다 뜯어먹었나, 우리? 응. 끓을 때가 있어요. 낮에, 아니 아침에. 다 따야 되겠는데. 응. 그렇죠. 상추도 없어. 이렇게 끊어...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누나. 그렇게 하면 또 못 먹자네. 일단 어쩔 수 없다. 끝났어. 상추는 이거... 상추는 입만 뜯어요? 응, 뜯어먹고 이거 계속 자라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상추 이렇게 송두리째 뽑는다고? 다시 못 씹나? 다시 날려나, 씹으면? 일단 씹어놔 보자. 상추가 너무 작아서... 이거 못 싸먹고 뜯어서 비벼 먹어야겠다. 그냥 비벼 먹어야겠다, 진짜. 맞아. 아,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해. 비벼 먹어야겠다. 계속 스멀 좋게 먹을게요. 주문한 거기에 남아있는 후라이호소세스. 일본에가리 오색 인테무치 Käxer cloth 바라 깔고 사실상 빠져서 비벼 먹어선 거라니당. 송둑 바라니에 고기 왜 불가하니까? 와, 국도 있어요? 계란국도. 계란국, 와. 미쳤어. 너무 좋아. 좋아해. 다행입니다. 너무 좋아해. 마요네즈 배지 민간의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차로, 상차로. 상표, 상표. 여기로 옮겼구먼. 어머, 어머, 쟤 좀 한 손으로. 공짜. 백수야, 이것도 하나씩 갖다주면 안 돼? 우와, 대박. 대박이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게 다른 걸 하나도 안 넣고 비빌 수 있는 거래. 아, 그 안에 참기름 들어가 있죠? 참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 맛있겠다. 어. 이제 봐라. 이렇게 했지, 밥에다가. 참치 났지. 그다음에 야채. 구워. 비벼. 다른 양념이 필요가 없어. 이대로? 이미 저 자체만으로 맛있는 거네. 그러니까, 간이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놀러 갈 때 들고 가기도 편해요. 참기름 따로 챙길 필요 없어. 저것만 들고 가서 그냥 밥에 비빔면 끝나고. 어, 맞아요. 그냥. 냄새 미쳤다. 냄새가 끝났다. 어머, 냄새 무슨 일이야. 맛있겠잖아, 맛있겠잖아. 진짜 예고 먹고 있는 거 있어. 예고 됐어. 맛있겠다, 궁금해. 네. 저 대장이 먹어도 되나요? 네, 드시지요. 안녕하십니까. 궁금해. 이게 냄새가 싹 나네, 아닌데, 싹 나네. 참기름 냄새 나나요? 솔솔소우. 솔솔소우 참기름. 어. 안 되지. 다르구나, 냄새가 진짜. 음. 음. 그냥 밥에다가 이것만 넣은 거죠. 음. 음. 참치를 다 좋아하네. 응. 진짜 반찬, 반찬 없으면 만만하잖아요. 맛있다. 응. 근데 또 어떻게, 언제 또 하실 생각을 하셨어? 상현아, 넘어가는 데 있어야지. 응. 계란국.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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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의미도 없네. 혼자 살 때 제일 많이 끓여 먹은 곡순아. 그치? 양국? 응, 제일 만만하고. 아, 형님이 나랑 약간 그게 비슷한데? 먹는 양이랑 약간 취향이 좀 비슷하신가. 아, 닥스도 많이 먹더라고. 저 장난 아니에요, 형님. 잘 먹어, 잘 먹어. 저 짜파게티 두 봉 이상, 이 봉 이상은 해줘야. 짜파게티 스타트가 3봉이지. 아, 어제 준빈 언니 감지는데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 아. 배부른데 왜 이렇게 먹어? 맛있다. 근데 좀 느끼하지도 않아요. 이거 또 알뜰하게 긁어먹으려고. 맛있다. 아, 나 또 식사를 했네. 일단 저기 육수 올려놓고 나는 그것만 올려놓으면 금방이야. 그래, 언니가 여기 하고 내가 정리할게요, 이거. 그거 씻고 정리해야 되겠다, 그냥. 우리 김치. 김치 썰어야 되고. 어제 낸 조개 육수? 응. 육수, 육수 따로 안 내도 되니까. 알겠어,doors, 수준만. 마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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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지. 자, 볼나? 이렇게, 이것도? 내가 해수켜, 아니야. 건져줄게. 압! 마주지, 마주지. 그럼, 마주지, 마주지. 마주지, 마주지, 마주지. 그러니까, 마주지, 마주지. 김치 좀 먼저. 김치 좀 다 젖어요? 아니, 이거, 이거 쓸게. 다지지 않아도 돼요? 네. 마늘 씻어주면. 육수. 올려주기. 씻어둔. 오이. 지금 하고 와. 잡았나? 콩나물 더 넣을까? 콩나물 더 넣을까? 콩나물이 더 넣어. 다 넣어봐. 다 해 봐. 다 먹어. 콩나물 많은 맛이다. 근데 우리 그릇이 좀 작다. 여기다 해야 돼. 이 김치 없었으면 어쩔 뻔이야, 언니. 진짜야, 완전 일등공신이야. 그러니까요, 어머님께서. 감사하다, 진짜. 새우젓. 새우젓으로 간해야 돼. 간은 언니, 새우젓으로만 하는 거예요? 응. 깔끔하겠다. 다 넣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이침에 닿게 돼요. 그는 아직도 도전해놓은. 마이트로. 외국. 아, 아침. 굿.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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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겠다. rators. 잘가운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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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한 바퀴만 두르겠습니다 참기름 한 바퀴만 오 맛있겠다 언니 대박이다 역시 언니는 아쉽겠지? 솜씨가 아주 그냥 야 이걸 참... 내려오세요 앞에다가 놔야 되지 않겠어? 그래 찍지 야 부대원들이 먹어도 되겠는데요 언니 한 20인분 아니죠? 너무 많아 뭐야 다섯 명이서 양을... 손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언니네 산지 직송이 아니라 언니네 과식... 과식당 언니네 과식당 언니네 과식당 맛있겠다 근데 맛있을 거 개운할 거 같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아... 첫째는 커피 or 식혜? 커피 식혜 오빠 아 일단 식혜를 먹어보자 어차피 고생해서 하시는 건데 맞다 이거 너무 시원하겠다 야... 야... 장난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그렇죠? 너나 먹자 음! 식혜 잘 됐는데요? 잘 됐어? 네 아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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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네 맛있는데 맛있겠다 이렇게 자꾸 맛있는 거 먹어도 되는 건가 진짜? 진짜 속이 놀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됐다 언니 언니 별미네요 맛있지? 응 맛있어? 맛있어? prophets 응 응 자, 자. 음. 그런데 빨리했다. 그러니까요. 네, 뭐 확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확도 없어요. 다 뜨거워서. 아침에 속이 뜨끈하면서. 우리 애들도 좋아해. 가끔 해 드세요? 우리 남편은 잘 먹어. 너무 맛있다. 혼자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어. 콩나물 김치? 새우젓으로 간해야 돼. 언니는 주로 아침 뭐 먹어요? 아침 안 먹어. 아침 필수? 아침 원래 안 드세요? 저 아점. 어, 나도 아점. 일어날 때면 아점 시간이라. 아, 여기 가서 건강해져서 가겠어요. 일찍 일어나지. 삼시세끼 꼬박꼬박 주지. 운동하지. 아니, 평소 때는 몇 시에 대충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죠. 아, 그래도 한 점심때쯤 일어났을 때. 그래도 한 점심때. 그래도 늘 왜 붙이는 건지. 나름 빨리 일어난 거 같아. 그러니까 아침에 똑바내면 얘는 안 익잖아. 그러면 한 12시? 한 시쯤 일어나? 네. 그쯤에 딱. 그때 일어나는 거야? 오, 참. 이제 일이 없을 때는. 자기 만날 패턴이 다 있으니까. 잘 때 강요할 필요 없어. 멋지시다, 너. 아마도 아니. 왜 그러세요, 정말. 눈으로 말해. 언니, 우리 뭐 해야 되죠? 대파, 청양고추. 썰어야 돼. 오케이. 대파. 내일 아침 뭐 먹어? 아, 내일 아침 뭐 먹냐? 아니, 뭐 시리얼 같은 거 하니까. 내일 아침 간장국수. 간장국수? 너무 맛있대. 거기에 김만 있어도 돼요? 어, 김가루. 깨끗. 그다음에 호박, 애호박. 애호박. 애호박 먼저 절여야 돼. 애호박 먼저 절여야 돼. 애호박 주세요. 대파가 어디 있지? 대파는 저쪽에 텃밭에 가면. 텃밭이 있어? 어, 여기 밭. 여기 하고. 정민 오빠랑 같이 갔다 와. 응. 가르쳐줘줘. 대파 뽑으러 가니까. 우리의 텃밭은. 오, 잘했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두 개 할까? 혹시 모르니까. 얘, 얘 이렇게 두 개 가져갈까? 어? 하나짜리인 것 같은데? 다시 심을까? 둘이서? 다시 심을까? 그래. 다 먹을 거야, 네. 여기 조그만 거야. 아하 씨, 안 될 것 같다. 아하 씨, 안 될 것 같다. 이거 하나면 되지 않을까? 그래, 되겠지? 그래. 이거 하나면 되겠지? 뜨거워진데? 언니, 그 손질 제가 해볼까요? 이거? 이거 하기 힘들 거야, 이거는. 멜론 할래? 멜론 자를게요. 이것도 자르고, 멜로 자를게요. 뚱. 뚜라란. 뚱뚱. 멜론 하세요, 아마. 감사합니다. 네, 저거 아니에요. 저거 찾아봐. 이거 땀 거 그냥 할게요. 박정민 AI봇. 박정민 사이퍼봇. 박정민 사이퍼봇. 테크놀러지. 테크놀러지. 물 끓여? 물 끓여. 어, 소면을 끓여. 물 올려. 이걸로? 물, 물, 물을 어떻게, 양을. 그냥 푸짐하게. 또 우리가 많이 해가지고 또. 아니 소면 삶을 거니까. 삶을 거니까. 언니 소면 삶을 거죠 언니? 국물이 아니잖아. 우리 국물 오늘 없지 않아? 국물 뭐 하기로 했었나? 국물 없었는데 뭐 계란국이라도 하나 해요 언니? 그럼? 그래 너 할 수 있으면 해. 해? 육수팩 있어 여기. 아 육수팩 넣으면 되겠다. 충분히 쓰세요. 저게 어디 내가 이렇게 봤는데. 40팩. 여기. 여기다시피. 나 그러면 정훈 씨 나 계란 5개만 풀어줘. 지령을 뭘 내려주길 계속 원하는 거야. 네. 여기다가. 여기. 맛소를 좀 넣으면 계란 비린내를 좀 잡는 것 같아요. 역시. 맛소금은 조금 간을 계란을 사자. 국물 말고도. 양념에 진심이시네. 그렇지. 역시 양념 파크. 자 육수진 됐다. 어 계란국 보고 배워야 돼. 집에서 할 거야. 아니 별도 없어 계란국은 진짜. 계란은 휘저으면 안 되고. 아 휘저으면 안 돼요? 가만히 내밀어. 아 난 내가 휘저어서 뭔가 이상한 게 됐구나. 집에서. 치킨 스톡. 치킨 스톡을 넣어? 한 번 넣어보려고. 도전. 오 도전. 혹시 액젓 넣을 거예요? 아니요. 부족한 간은. 소금. 아 오케이. 주면이 언니 것도 해놔야겠다. 양념을 만들겠어요. 이건 국간장. 진간장 여기 있다. 고마워. 고마워. 어머 어머. 액젓이었어. 나 참기름이 자랐어. 헉. 아니 아니 아니. 언니 액젓 빼도 돼. 넣어도 조금 들어가도 돼. 조금만. 감질마도 들어가니까. 역시 액젓 파크. 어머 어떻게 그걸 참기름으로 봤니? 지금 뭐 먹는 건데. 참기름 언니. 참기름이 어느 거야. 이거? 어 깜짝이야. 위에다가 얹을 거야. 위에다가 얹을 거야. 위에다가 얹을 거야. 잘 섞어줘야 돼 이거. 진짜. 진짜야. 아 이거 국수 삼기가 어려운데.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잘못 삶으면 그죠? 끊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너무 푹 삶아도 문제고. 덜 삶아도 문제인데. 한 4분 30초 정도. 나는 요즘에 한번 국수를. 벽에 던져보시나요? 아니요. 한 번 먹어보는 거지. 됐는데? 됐어요? 벌써 됐다고? 한 번도 안 끓었는데? 너무쁘면 뿌라 뿌라. 비빔국수 하나, 언니. 됐지? 찬물에 빠락빠락 씻어주세요. 박정민 헬퍼벗. 바락바락. 전분기를. 전분기를 예를 들면 날려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세게 해요? 세게 해야지 전분이 날아가고. 이런 느낌 알겠어요. 거칠게. 막 뭉겨질 것 같아가지고. 안 뭉겨지면 어때요? 어차피. 상관없어. 정우야. 더 쫄깃하게 하려면. 얼음을? 같이. 얼음이랑 같이요? 어? 그래서 쫄깃쫄깃하게. 정민이 국수 비비는 거 가르치는 거야? 아니 어어. 귀여워. 어머. 그냥 아니 저거. 국수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정민이 이거 한 모금 먹어봐. 진짜 이 느낌을 가봐봐. 너무 많은데요? 괜찮지? 쫄깃쫄깃해야 돼. 됐다 언니. 국수는 됐어요. 됐어? 이거를 좀 빨리 식히는 방법이 있을까? 응. 이거 해가지고 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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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그 접시에 담아서 시켜야지 빨리 시키겠지? 어디 널찍한 접시에다가 담아서 시켜주세요 젖으면서 이렇게 젖으면서 예! 너무 귀여워 박정민 할부 에어박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냥 냉동시에 넣었으면 그거 갖고 오세요 박정민 선생님 우와 넣어주세요 다 넣어요? 네 괜찮아 괜찮아 맛있지? 맛있어 김가루 올려야 돼 맛있어 맛있어 혹시 많이 먹을 사람이 김가루 얼마나 올려요? 위에 보기 좋게 올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일단 이거 언니들이 어제 착즙해준 거 먹어볼까? 담배 누가 보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빠 이거 복분자 리얼 복분자 그냥 아 뭐 이렇게 설정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감이 안 된 거 어우 맛있어 그냥 건강한 주스잖아 완전 이게 복분자 실제 복분자 맛인 거잖아요 이런 복분은 처음 먹어보는 게 요강으로 끝인데 정말 그러고서 내렸다가 다시 올리네 나 봤어 내렸다가 정말 하면서 한 번 온 거 밑으로 갈수록 더 약간 달아지는 거 달아야 돼 아니 이거 저거 좀 더 그러니까 밑에 진하잖아 가라앉아서 간장 비빔국수 기대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구나 응 너무 맛있다 짠이다 짠 간단하다 언니 할 수 있지? 응 혼자 해 먹을 수 있겠어 맛있습니다 매운 기운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 맛있습니다 계란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맛있다 계란요? 다섯 개 다섯 개 넣었어 오늘 먹어도 맛있다 이 양념장 오우 맛있다 오우 맛있다 오우 맛있다 하늘다 음 음 음 음 가을 하늘이죠 응 그렇네 확실히 그 한창 좋을 때 여름 하늘이랑은 달라 여기 반찬 이렇게 안 먹었어? 이렇게 안 먹었어, 거기는? 병밋 많이 못 먹었지? 네, 저도 많이 안 먹었어. 오빠 소식 잘하구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만약에 2주일 안 나가고 몇 밤 며칠을 한 일주일 정도 집에만 있어야 돼요, 집에서. 우와, 잘 먹었다. 다 먹었어. 맛있다. 확실히 이게 집밥이 맛있는 것 같아. 엄마가 차려주면 그렇게 밥을 안 먹는데 나와서 먹는 집밥이라서 그런가? 나와서 먹는 집밥. 그건 뭐야? 엄마가 먹으라고 할 때는 안 먹고. 먹으라고 할 때는 징그럽게 안 먹다가. 집에 고구마도 안 캐는데 나오니까 고구마도 캐고 청소도 하고. 잘해. 주방리를 네가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잖아. 경이로웠어. 아우, 배불러. 매일 배불러. 너무. 진짜 배불러. 진짜.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가면 또 뭐 사먹는 거야.